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1월 9일날 뉴데일리 시문은 그런 여론조사업체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월 7일부터 8일 양일 사이에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조사를 실시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8.5% 윤석열 후보는 37.7% 비교적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안철수 씨의 상승세가 눈에 도드라질 정도입니다. 차기 대선 지지도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8.5% 한자리 숫자에서 무려 4.9%포인트가 상승한 13.4%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급상승입니다. 한편 같은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50.4%나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야당 후보 단일화의 찬성 비율은 무려 81.1%나 됩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야당 후보의 단일화 없이는 이번 대선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야당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야당의 패배는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2017년도 19대 대선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24%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21.4%를 얻었습니다. 만일에 19대 대선에서 두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했다면 문재인 후보의 41.1%를 45.4%로 누를 수가 있었습니다. 약 4, 5% 차이로 야당이 집권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권 교체 열망이 높고 19대 대선의 시행착오들을 염두에 두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이웨이를 고집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병호TV는 아주 긴급하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1월 10일 날 오후 11시 무렵부터 5시간가량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라기보다도 설문조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야당 단일 후보로서 누가 적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형식입니다. 아무래도 공병호TV에서는 야당의 우호적인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설문조사 결과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 81%가 야당 후보 단일화에 찬성했습니다. 이것은 뉴델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어떤 후보로 단일화해야 된다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로 열고 제가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 닫기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에게 본선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답해 주십시오. 이런 주문을 한 경우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약 3만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이 3만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10만 명이 될지 20만 명이 될지 관계없이 3만 명 정도는 이 설문조사의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이 결과 거의 10만, 20만 해도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만 명 가운데 무려 75%가 윤석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그렇게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선호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의외입니다. 그리고 다소 놀랍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앞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마는 실집 5% 정도가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돼야 된다 이렇게 응답이 나온 것은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야권의 우호직인 유권자들 가운데 다수가 여전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야당의 우호직인 그런 유권자들이 윤 후보의 선전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는 다소 의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일 전에 공병호TV는 이준석을 끌어안기로 결정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비슷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설문조사는 윤석열 이준석과 함께 가기로 결정 여러분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3일 전에 보냈습니다. 무려 11만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다수 76%가 잘못했다. 윤석열 후보가 잘못했다. 며칠 못 가서 또 이준석이 분탕질을 칠 것이다. 이렇게 실망감을 피력한 분들이 무려 76%나 됐기 때문에 이 야당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이기겠지만 큰 폭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마는 그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3만 명 가운데 75%가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 당시에 3일 전에 76% 정도가 윤 후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답한 것은 이준석 제거한 이후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가운데 다수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로서의 우유부단함과 같은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분들이 많았던 같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3일이 지난 다음에 단일화 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75%가 윤석열 중심의 단일화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윤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안철수 후보의 두자리 수치주율 확보는 거의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김종인과 이준석이 선대위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왔습니다. 이준석 씨나 그리고 김종인 씨 모두 안철수 후보와의 사적인 감정이 깊은 정도로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철수 씨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1월 8일 날 연합뉴스티비에 출연한 이준석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굉장히 몸에 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몸이 달아올랐던 측이 우리가 아니고 안철수 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치공학적 모습보다도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 가장 큰 열망을 받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에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그다지 탐탑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당 후보의 단일화 없이는 이번 대선은 필패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선거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이번 3구 대선이 야당 후보에게는 1월 7일 날 문화일보는 이준석 분탕정치 대선 직전 재발 안는다는 보장이 있는가라는 사설을 1월 8일에 실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이준석의 행보를 미뤄볼 때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화일보의 공식적인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당내 잔류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언론이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적에서 물러나서 배기종근을 선언했으면 뇌관이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허리를 굽히고 물러서는 모양을 취한 것은 싸늘한 여론과 당내 분위기에 따른 전술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분란의 재발 여지도 여전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대두될 경우에 이준석 대표의 기존 행태를 미뤄볼 때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과 함께 실시된 서울 종로 서초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도 마찬가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월 지방선거 문제도 있다. 대선 직전에 내홍이 발생한다면 야권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여권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 호우적인 분들은 정말 이준석이 다시 분탕을 치지 않을까 이런 반신 반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준석 씨가 너정감이 없지 않지만 다시 분탕을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은 여전히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75%, 약 3만 명하고 75%가 윤 후보 중심의 단일화를 원한다.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